닭 날개를 좋아해요? 닭 다리를 좋아해요? 닭 다리를 좋아해요? 닭 다리랑 날개를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날개 위주로? 아, 봄 위주로 아홉 아홉 내가 잘 돼 아홉 닭 뼈에 피가 있는 거 어떻게 하냐? 아홉 이거 하이탈 같은 걸로 아니 하이탈 폐쇄 같은 걸로 닦아 있잖아? 뭐지? 현무야 네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 현무야 좀 내려와봐 네? 내려와봐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뭐... 일찍이나 먼저 하려고 그래 그동안 혼자서 네 근데 못하겠어 뭐 하시는데요? 아, 백숙? 어, 닭 백숙만 아, 그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, 그럼 어떻게 닭 그거 어떻게 하니? 피가 있는데? 닭이니까 피가 있죠 아,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어디서 산 거 네 피 있는 부분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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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 있잖아 이거, 이거 어 이게 어떻게 해 근데 백숙을 안 해봐가지고 개손 나오는데, 피가? 천수, 천수 부를까? 아, 백일에 청소 오라고 그래야 돼 같이 잤으니까 동생아 얘 나와봐 둘 다 어, 예 아, 지금, 형들아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와 봐 빨리 닭 백숙 만들어야 돼 오 닭 백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아니, 여기 아니, 거의 목욕을 시키고 있더라고 계속 반신욕을 이렇게 시키고 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, 굿모닝 아, 너, 너 할 줄 아냐? 어, 안 해봤어요 난 닭 백숙 안 해봤는데 해봤니? 천수야? 저는 할 줄 알죠 이거 해봐 이거 다 잘라야 되지 안 잘라야 돼요? 아니, 이게 누빛 내라니까 근데, 저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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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시 와요? 내일? 매일 와요? 매일 와요? 아니, 어디서 오로 오겠지? 아, 오늘 오죠? 아니, 시간, 시, 시간 때문에 시간은 한 시간 많이 한 시간 많이 따온다고? 이거 한 시간 정도 아, 이거 안 나왔네? 됐어요, 그 야, 그거 봐 먼저 소주를 왜 먹어 거기다가 먼저 소주를 왜 먹어 거기다가 아, 이거가 냄새 잠네 아, 잡네, 잡네 고기 잡네는 소주로 아까우셔서 아, 그 소주로 아까우셔서 그 소주로 아까우셔서 마셔요 입장도 사와놔야 술 하나 먹고 아니, 그러면 병현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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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까 양파 까고 마늘 좀 까와 마늘 자, 제가 닦아올게요 어디서 닦아올게요 선수가 살림남이고 일단 보죠 성의있게 닦아 어차피 닦아서 된거잖아 이거 뭐 넘쳐나면 약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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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걷어내고 이제 다 육수 내는구나 상관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